회화 1. 전화 걸기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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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거기 똥씨 있나요? 여보세요? 혹시 거기 똥씨 있나요? 제가 똥입니다. 제가 똥입니다. 똥, 나, 주이야, 뭐해? 똥, 나, 주이야, 뭐해? 주이, 나 자고 있어. 지금 몇 시야? 주이, 나 자고 있어. 지금 몇 시야? 7시 반이야. 7시 반이야. 뭐? 7시 반? 나 지각하겠다. 뭐? 7시 반? 나 지각하겠다. 오늘 일요일이야. 오늘은 일하러 안 가도 돼. 오늘 일요일이야. 오늘은 일하러 안 가도 돼. 아, 일요일이었네. 맞아, 오늘은 안 가지. 아, 일요일이었네. 맞아, 오늘은 안 가지. 야, 오늘 시간 있어? 야, 오늘 시간 있어? 오늘은 일요일이지. 응, 한가해. 오늘은 일요일이지. 응, 한가해. 나랑 커피 마시러 갈래? 나랑 커피 마시러 갈래? 좋아. 좋아. 그럼 한 시간, 한 한 시간 뒤에 싸이공 카페에서 만날까? 그럼 한 한 시간 뒤에 싸이공 카페에서 만날까? 그래? 그래? 회화 1. 전화 걸기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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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거기 똥씨 있나요? 여보세요? 혹시 거기 똥씨 있나요? 제가 똥입니다. 제가 똥입니다. 똥, 나 주희야. 뭐해? 똥, 나 주희야. 뭐해? 주희, 나 자고 있어. 지금 몇 시야? 주희, 나 자고 있어. 지금 몇 시야? 일곱 시 반이야. 일곱 시 반이야. 뭐? 일곱 시 반? 나 지각하겠다. 뭐? 일곱 시 반? 나 지각하겠다. 오늘 일요일이야. 오늘은 일하러 안 가도 돼. 오늘 일요일이야. 오늘은 일하러 안 가도 돼. 아, 일요일이었네. 맞아, 오늘은 안 가지. 아, 일요일이었네. 맞아, 오늘은 안 가지. 야, 오늘 시간 있어? 야, 오늘 시간 있어? 오늘은 일요일이지. 응, 한가해. 오늘은 일요일이지. 응, 한가해. 나랑 커피 마시러 갈래? 나랑 커피 마시러 갈래? 좋아, 좋아. 그럼 한 시간, 한 한 시간 뒤에 사이공 카페에서 만날까? 그럼 한 한 시간 뒤에 사이공 카페에서 만날까? 그래, 그래. 제 비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봐요. 제 비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봐요.